오늘 이 자리에 서서 조금 이모셔널리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상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많아도 되겠습니다. 랭키스 세상에 모시겠습니다. 랭키스 세상에 모시겠습니다. 랭키스 세상에 모시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엑시스라 되어서 투자해주는 목적일 수가 없다고 저희의 머리 속에 있는 브레이지입니다. 이것을 기원하는 수단으로 기원을 기원하는 기원을 기원으로 기원을 기원으로 기원을 기원으로 기원을 주의하여 나누고 부탁드립니다. 3, 2, 1 한글자막 by 한효정